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정치화담 야담, 오늘은 박정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또 SBS 양만희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당 추천에 국가인권위원 선출한 부교를 놓고 어제 여야가 신경전을 크게 벌였죠. 아직까지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거센 항의와 고속이 오갔습니다.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한석훈 선출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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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네, 의원님들. 여야 합의는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국민이 사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사기꾼일 때 남에게 사기꾼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런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힘 부끄럽게 생각하십시오. 결국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본인들의 보복성 탄핵을 비판했다는 괘씸죄로 한석준 위원회에 보복을 가한 것입니다. 김건희, 방탄, 용산 거수기 역할을 하는 국민의힘도 정신 차리십시오. 국민의 분노가 보이진 않습니까? 아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먼저 김한규 의원님, 여야 합의로 국가인권위원 두 분을 여당목, 야당목께서 추천을 하기로 합의를 하고 표결을 한 건데 야당 추천인권위원 후보는 가결이 됐는데 여당 추천 후보만 부결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합의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 가결을 시키든지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게 합의죠? 합의라는 게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다고 하면 정당이 각자 추천하면 되지 뭐 하러 국회에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합의라는 거는 국회 목이 있는데 이번에 여당, 야당 한 명씩 추천한다. 이 사람을 올리는 걸 안건으로 하겠다라고 합의를 한 거죠. 국회에도 보면 상임위원장을 뽑을 때 각 당에서 실질적으로 투표, 추천을 하지만 의원들이 표결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불안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소수당의 경우에. 그리고 실제로 득표율이 다 다릅니다. 여가위원장, 이인성 위원장이 제일 많이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원마다 평가를 하는 거는 본인의 의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도 원내총회, 그러니까 의원총회를 사실 미리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저희 동료 섬유아 의원이 하셨고 그 얘기를 들을 때 개인적으로는 부적절한 후보인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표결에서 저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를 많이 할지는 저도 예측하지 못했고 지도부도 절대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유도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은 의원님, 일단 김한규 의원 얘기는 안건으로 올리기로 합의한 거지 통과시켜주기로 합의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의 자유의사를 막을 방법이 없고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 김한규 의원하고 오늘 처음 토론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뭔가 강한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은데. 쓰셔도 됩니다. 지금 금방 말씀하신 내용은 좀 지극히 형식 논리로 좀 들려요. 왜냐하면 여야가 이제 국회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당에서, 정당에서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있다면 사전에 논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여당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하는 게 보통의 국회의 관행입니다. 그게 이제 협치의 기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합의 처리를 하겠다는 게 통과시켜주겠다는 합의는 아니지 않느냐. 그건 형식 논리상으로는 맞습니다. 다만 서로에 대한 신뢰를 깨는 행위라는 것도 분명하고요. 그거 아마 우리 국민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분이 우리 한석훈 후보자께서 야당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인권위원이었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판단이 있을 수 있고 의총에서 그런 과정이 논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자유투표로 갔을 때 부결될 가능성이 있었으면 원내대표한테 귀뜸을 해 줬어야 돼요. 이게 우리 당에서 오늘 의총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분위기가 이러니까 의사 일정을 조정을 하든지 뭔가 국회의장하고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이 문제를 결론을 내자. 이렇게 하는 게 순리였고 그게 신사 간의 대화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유투표를 무조건 해서 부결시켜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무책임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많은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네, 박정은 의원의 배신감에 대해서 김완규 의원. 아니,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과거에 이런 식으로 원내 지도부가 특별히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의원들이 이렇게 한쪽으로 의견이 쏠린 적은 없었거든요. 특히 이분은 현재 비상임위원이기 때문에 아마 지도부에서는 3년 전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번에도 새로운 인물이 아닌 이상 반대를 하겠느냐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도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 때도 면밀한 검토를 못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문제는 3년 전이 아니라 그 3년 동안 비상임위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인권위원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 거였고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제 의총에 되게 늦게 임해서 본의가 2시였는데 늦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기다리셔서 그분을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과 달리 이견이 나와서 좀 논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었고 사전에 2시 전에 저희가 미리 이런 당내 분위기를 알려드릴 시간은 없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3년 전에 투표에서는 적격 인물로 민주당이 판단을 했는데 그 사이에 다른 판단의 근거가 생겼다는 주장을 하신 건데 결정적인 게 그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를 비판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은 비판받을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고 지금 재판도 받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인권위원 차원에서의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갑자기 부적격하다고 판단하고 여야 간의 어떤 신사적인 논의 구조를 한 번에 깨버리는 일. 그리고 그게 큰 문제 없다고 하는 게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최소한의 미안한 마음이라도 원내 지도부가 갖는다면 그 이후에는 신뢰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데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어요. 조금 전에 박성중 원내수석이 우리 당 의원들 앉아 있는 쪽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모습 보셨죠. 그렇게 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장면보다 오만한 장면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언제까지 다수당을 계속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오만하게 비춰질 수 있는 부분들은 서로 자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지만 3분의 2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당하고 협치를 해야지만 법안도 만들 수 있고 또 예산에 비목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예산 깎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공무원들 불러다가 괴롭히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협치를 해야지만 된다. 그건 국민들도 원하는 거고요. 지금처럼 독주를 계속 이렇게 하고 아까 박성중 수석이 보여준 그런 오만한 장면을 계속 연출을 한다면 민주당도 금방 심판을 받을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두 분께서 오늘 처음 토론이신데 너무 처음부터 핫하게 맞붙이셔서. 그런 주제를 꺼내셨어요. 저는 좀 빠져 있겠습니다. 김한국 의원. 사실은 이 설례가 여야 간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문제인 경우가 있었죠. 이제 최민희 지금 현 의원이 원회에 있을 때 20일 때 저희 민주당이 추천해서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투표를 해서 그때도 반대표가 꽤 있었어요. 무기명이라 누가 반대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방통위원으로 추천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석연찬은 이유로 임명을 안 했고 사실 그 이후로 국회목 추천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신뢰가 깨진 게 상당 시간이 이미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뭐 사기꾼이라고 여당에서 계속 소리쳤고 민주당은 거기에 또 구호를 맞춰서 중간에 윤석열을 넣어갖고 마치 들리기에는 윤석열 사기꾼, 윤석열 사기꾼처럼 들리는 이런 양상이 돼서 저도 사실 좀 불편했어요, 그런 상황이. 이제 그렇기는 한데 어제 여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먼저 나가서 발언을 하시면서 먼저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는 저희가 볼 때 개별 의원들은 우리가 봤을 때 부적자라고 판단해서 그런 표결을 했는데 저희 의원들 전체를 사기꾼으로 매도한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그냥 기분 좋게 앉아있을 수 있었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통상적으로는 저런 상황이 되면 여당 의원들이 다 퇴장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제 퇴장을 안 하셨죠. 그거는 그다음 안건인 재의결하는 법안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제 통과될까 봐 또 나가시지는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시고 이런 상황을 만든 게 글쎄요. 누구의 잘못인 걸 떠나서 어제 같은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여야 간의 신뢰가 많이 깨졌다라는 거를 뭐 그대로 보이는 상황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쯤에서 양측의 주장은 좀 충분히 들은 것 같고요. 제가 한 번 더 말해야 균형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최민희 의원 방통위원 추천 건도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또 반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민희 방통위원을 이제 야당에서 추천을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7개월 동안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안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최민희 의원이 당시에 추천이 됐을 때 전직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어서 그거를 법제처에서 심사를 하고 있던 과정에 최민희 후보가 스스로 사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야당이 그 야당목 2명을 추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방통위가 2명 체제로 파행기행적으로 운영되게 됐고 거기에다 이진숙 지금 방통위원까지 탄핵 소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방통위를 1인 체제로 만들고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최민희 위원장이 지금 과방위원장인데 분명히 상임위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추천하겠다 이제 야당에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계속 오랫동안 그걸 비워놨는데 이제 추천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야당이 그걸 또 추천 절차를 어느 순간 또 중단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 약속도 지금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략적으로 이번 일들을 판단해서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피해가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피해들을 좀 줄여나가고 정략적인 부분과 고려 안 할 수 없어요, 정당이기 때문에. 그러나 국민에게 너무 피해가 가는 부분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논의가 지금 방통위원까지 넘어갔는데. 말씀을 하셨기에. 그러니까 인권위원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면 틀림없습니다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단지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회에서 사기꾼 이라는 구호가 난무하고 여야 간에 저렇게 극한 대처하는 모습이 좀 불편하다 이 점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양말이 노세려. 일단 그럼 국가인권위원 문제 한번 짚어보고 가죠. 어제 한 분은 부결되고 한 분은 가결이 됐습니다. 야당 몫만 가결되고 여당 몫의 한 인권위원 후보는 부결됐는데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 한석훈 위원이 국가인권위 비상임 위원이기 때문에 인권위법상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석훈 위원은 계속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추천한 이숙진 후보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선출이 된 겁니다. 법상 선출이 된 건데 임명권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제 대통령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여야의 대화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명장을 주지 않으면 그럼 그분은 저 국가인권위원이 못 되는 건가요? 그렇죠. 당연히 임명을 받아야 그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아까 최민희 의원의 방통위원권도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결국 국회에서 추천하거나 선출한 후보자들에 대해서 최종적인 임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지 않아서 미루거나 해서 사실상 거부하는 효과를 계속 일으키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통심의위원회의 경우에도 국회에서 추천을 했는데 대통령이 위촉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또 예고돼 있는 게 있습니다. 다음 달 17일에 헌법재판관 3명이 이제 임기를 마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자리를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헌법재판관이 9명인데 회의를, 그러니까 재판을 하려면 7명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3명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재판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남은 게 대략 20일쯤 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고 소장의 경우는 임명 동의까지 받아야 되는데 남은 시간을 따져보면, 기간을 따져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6년 전에 국회의 목 3명을 추천할 때 당시 자유한국당, 민주당, 바른미래당이 한 명씩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른미래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세 자리 중에 두 자리부터 먼저 채우자라는 입장인데 비해서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했냐 하면 세 명이 자리가 비게 되면 세 명이 한꺼번에 해결해야지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또 방통위원 얘기입니다. 지금 방통위원이 세 자리가 국회의 몫으로 비어 있는데 야당 몫이 둘이고 여당 몫이 하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채우게 되면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직무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2대2가 되고 그렇게 되면 방통위에서 대부분 부결 처리가 될 그러니까 여권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민주당목 2명을 국회에서 추천할 테니까 대통령 임명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시작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할 때 이렇게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것이 법적인 논란이 되는 것 같고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일단 실력 행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계속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상황인 것 같아서 비슷한 일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여지가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관 문제는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김한규 의원님, 일단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당 몫의 이숙진 후보한테 임명장을 안 주면 그분은 임명이 못 되는 거고 지금 한석훈 의원은 기존의 비상임 의원이기 때문에 계속 업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제 이 반대를 하면서 이 야당 몫의 인권위원 하나만 잃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상법에도 후임 이사가 임원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전임 이사, 전임 감사가 계속 임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지 그거를 누가 영원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임기는 3년이기 때문에 최소한 신속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거 자체는 대통령실에서 뭐 자의적으로 국가인권회법을 해석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하게 되면 우리가 봤을 때 자질이 부족한 사람을 그냥 임명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 2년 동안 국회 운영위에서 운영위원회 일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말 비상식적으로 돌아가는 걸 봤거든요. 위원장이 옆에 앉아 있는데 옆에 상임위원이 노골적으로 위원장을 비난하고 이런 상황이 다른 기관도 아니고 가장 정무적인 판단을 덜하고 정치적 색채가 덜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인권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고요. 저희는 저희가 추천한 분이 임명이 안 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가 어제 문제 있는 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일으키고 국가인권위의 중요성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민들한테 알린 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은 의원. 박정은 의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정은 의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정은 의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민주당한테 이런 부탁을 하고 싶어요. 부탁을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권한이 있고 국회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그 권한을 존중해야지만 국민들이 덜 불편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대통령의 권한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물론 인기가 좀 없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부결을 시켰지만 이숙진 야당이 추천한 분에 대해서만 찬성을 시켰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걸 임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명할 수가 없죠.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 5조에 보면 민기가 끝난 유연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권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결과 이외에는 나을 게 없어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권한을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 여야 합의적으로는 정신과 신사협정에 따른 그런 관행 이런 것들을 존중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이재명 대표 비판하고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어떤 내부적인 그런 논의를 하고 그걸 갖고 힘으로 밀어붙여서 결정을 하면 이쪽에서는 그냥 가만히 그러면 대통령은 가만히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저쪽에서 실력 행사로 본인들의 뜻을 부당하게 관찰하려고 하면 이쪽에서도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도로 만들어가지 않는 거를 원하는 거예요. 국회에서도 여야가 협치를 하고 대통령도 국회의 뜻을 존중하고 이런 풍토를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22대 국회 개원한 이후에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정말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로 수사하는 검사들 탄핵하고 그리고 판사들까지 탄핵의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헌재 재판관들이 9명 중에 3명이 이제 임기가 10월 17일 끝나는데 그 이후에 6명 체제로 가면 헌재가 마비가 돼요. 그렇게 되면 누구한테 좋은 일이 생기느냐 민주당한테 또 좋은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탄핵을 한 소추가 된 사람들에 대한 지금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헌재가. 그러면 직무 정치 상태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장관들을 다 탄핵할 수가 있고 마음이 안 든다는 이유로 그런 식으로 국정에 흘러가면 정부가 마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태를 민주당이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만들어가는지는 저희를 지지하는 국민들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다 피해를 받는다. 이 점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반희 노소위원님께서 헌재 재판관 얘기까지 꺼내시는 바람에 논의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다시 국회로 돌아보겠습니다. 주문한 사탈사구요. trackedär, 이게 어떻게 닦아商일 없었는지 우리는 진실하실 수 없었지 losing comunque Sales